그래서 그때 고민 끝에 느끼는 것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이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를 꾸며줬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부터 늘 사랑을 담는 영화가 많을도록 노력살리고 그 점을 함께 인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더 깊은 사랑의 영화를 나누려는 우리 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를 추천해주신 김수형 감독님, 김소혁 시인님, 신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